9-6-7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경기가 열리고 그런데 퍼거스는 베컴 동료의 무리한 시도에도 그 어떤 화도 내지 않았죠 무려 하프라인 밖에서 넣은 베컴의 골은 그를 한순간에 스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레전드 선수들이 베컴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죠 올타임 레전드 베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6년 맨유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20년째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나타나죠 퍼거슨 감독은 맨유를 26년 만에 리그 우승까지 끌어올리며 맨유의 전성기를 열어줬습니다 그럼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어린 선수가 있었죠 베컴의 잠재력을 알아본 퍼거슨은 어린 시절에 베컴을 영입해버립니다 그리고 9697 시즌이 되고 맨유에 적응한 베컴은 미친듯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맨체스터의 문화는 음악이 지배적이었는데 미친 실력에 더불어 대존자 외모를 가지고 있던 베컴이 음악에 인기를 제치고 축구 열풍을 불러오죠 곧이어 베컴은 잘생긴 얼굴을 내세워 수많은 브랜드들과 일하기 시작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도 치솟았죠 하지만 베컴은 절대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퍼거슨은 축구 선수가 유명해지는 것 자체를 대거하지 않았죠 베컴은 축구 선수 이상의 커리어를 원했지만 퍼거슨은 베컴이 그저 축구에 매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던 베컴은 한 연예인과 결혼할 거라는 미친 소리를 했고 그 연예인이 때마침 그가 출전하는 경기에 응원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컴은 보란듯 골을 넣어버리죠 경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얘기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베컴과 빅토리아는 남들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퍼거슨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하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컴은 빅토리아에게 푹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연애에 빠진 베컴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컴은 결국 파파라치들 때문에 연애 중인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이어서 베컴은 모든 축구 선수가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되죠 때마침 감독은 베컴을 우상 글랜 호뜰이었고 감독은 베컴을 중심으로 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컴은 월드컵을 빅토리아는 투어를 시작하며 둘은 몇 달 동안 떨어져 있게 되죠 심지어 이때는 지금처럼 국제 인터넷이 빠를 때가 아니라 베컴 커플이 영상통화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몇 달이나 못 보는 것이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느린 인터넷 바꿀 때를 놓치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소매입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는 데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죠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통이 경품고시제에 의한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무튼 베컴은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최선의 나의 연습에 임합니다 하지만 호들 감독은 베컴이 대회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베컴은 주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에 매진했죠 그리고 드디어 뒤처지던 잉글랜드는 베컴을 투입하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컴은 미친듯이 활약하며 다시 주전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월드컵 16강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드는 베컴을 모든 정신엔 빅토리아를 향하기 시작했지만 베컴이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베컴이 레드카드를 받아버립니다 다행히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잉글랜드는 4대3으로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호들 감독이 패배의 원인이 마치 베컴에게 있다는 듯이 인터뷰하며 모든 잉글랜드 국민의 비난이 베컴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베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비난을 받았고 일단은 잉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빅토리아를 보러 뉴욕으로 떠나며 잠시 이 비난에서 벗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비난 수준은 그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컴은 잉글랜드로 돌아오자마자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거기에 영국 총리까지 베컴 탓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퍼거스는 베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이 차단된 채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선수들은 동료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베컴은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인드로 연습에 임했고 98, 99 시즌이 다가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고 베컴이 파워를 당하면 환호가 쏟아졌죠 하지만 베컴에겐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컴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거 전에 레위기가 관심이 기가 없었어요 계속해 두 갑니다 ignor 19ずつ 때 créer 넘치는 이미지를 소녀자 앞에서